여러분 제가 신발 좋아하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요번에 또 핫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질렀는데요 톰삭스! 톰삭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스니커 매니아면 나이키 마스야드 신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신발을 디자인한 그 사람이 바로 톰삭스라는 인물인데 나이키와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한 신발이 오늘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신발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예쁘고 대단하길래 그렇게 가격이 비싼가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신발 좋아하고 관심 있지 않는 이상은 특히나 더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아 저 신발에 어떤 철학이 있길래 뭐 이렇게 비쌀까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탐구를 해보자고요 일단 비슷해요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본인만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Own this 그리고 Do more 이렇게 써 있어요 Own this Do more 이게 뭔 말이야 대체 톰삭스의 철학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문구일 텐데 이 캐치프레이즈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이키의 슬로건은 뭐죠? Just do it이죠 그러니까 Do more라는 거는 어쨌든 Just do it의 연장선상에서 더 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요새 패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보호 관련해서 재활용 가능한 또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이런 소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높죠 그래서 Own this 역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거와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덜 가지고 더 해라 어쨌든 그런 문구와 함께 신발 이름도요 되게 길고 특이합니다 General Purpose Shoe 일반적인 용도의 신발이다 와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대본에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 대체 디자인은 어떻길래 한번 언박싱을 해보자 음 와우 음 뭐 있나? 여기 이렇게 문구도 굉장히 장황하게 써 있어요 뭐 스타워즈 문구 마냥 음 어쨌든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 봐도 아까 내가 대충 유추한 뜻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자 일단 신발을 봐보자고 음 아주 깔끔한 신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드스쿨스러운 떠네끼리한 이 검솔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을 봐볼게요 아웃솔을 봐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자 요거랑 또 유사하다고 살짝 요거를 이제 와플 이라고 하죠? 네 그런 정체성을 이제 같이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디테일을 한번 보면 스우시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우시 색깔이 까만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걱정 마세요 얼마 뒤에 다른 색깔 컬러가 나옵니다 그건 이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지 색상은 항상 근본이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신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전작 마스야드가 미친 듯한 대박을 쳤잖아요 천만 원이에요 요거 리셀러들 환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미 가격이 좀 꽤나 올랐습니다 지금 평균 한 9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풀 꺾일 걸로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소재가 두껍지 않고 뭐랄까 가죽이 좀 얇아요 얇은 가죽으로 돼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메쉬 소재인데 사카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아예 그냥 안에가 보여요 근데 얘는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얘는 겨울에 신으면 확실히 좀 발이 시립거든요 얘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나 뭐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스야드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죠? 마스야드에서는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톰삭스의 신발이 약간 상징하는 그런 시그니처 같은 그런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스웨이드로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좀 제법 타겠네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받아보니까 또 괜찮네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검솔 그리고 색상도 저는 밝은 계통의 신발을 좋아해요 아까 이 녀석 계속 보여주는데 난 얘도 이 색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당첨이 됐어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태라서 이제 엄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면 되지 뭐 똑같은 신발 다른 색깔로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아 많이 샀구나 근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솔직히 나이키 신발 가풍만도 못한 퀄리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개체마다 너무 차이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 녀석은 이 좋은 개체인지 몰라도 마감 대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재봉도 역시 균일하고 촘촘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굉장히 잘 돼 있네 바느질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또 디테일한 거 보면 이 뒤에 나이키 음각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이런 식으로 음각으로 로고 박아놓는 게 유행인가봐요 프라그먼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웃솔에 나이키 크래스트 수시 로고와 함께 들어가 있고 펜으로 대충 그린 것 같은 폰트와 디자인인 게 특징입니다 자 이거 그래서 저는 실착을 할 것 같아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신발 대부분을 실착을 해요 약간 투자 목적으로 리셀러들처럼 대팔냄 짓을 하지는 않아요 신발은 보는 재미도 있지만 신는 재미로 신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나이키 톰삭스 제너럴 퍼포즈 슈 언박싱 겸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처럼 이제 운동과 신발 스니커즈의 진심인 분들 요번 톰삭스 출시 소식 듣고 갈까 말까 고민하셨을 텐데 뭐 특히 제 리뷰 보고서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냐 마냐 음... 저는 추천 뭐 가격이 오르고 희귀성이 높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신발 자체가 예쁩니다 편하게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그러나 가격 대비 가성비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는 않네 생각해보니까 음... 당첨되신 분들은 실착을 하시고요 리셀가로 사서 실착하시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아니지 두 번째잖아 저는 두 번째 리뷰지만 첫 번째 리뷰인 것처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칩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아직 배송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구매한 우리 PD 형 겁니다 PD 형의 와이프의 형수 겁니다 그래서 좀 작죠 근데 저는 이거 확실히 남자 사이즈는 좀 크게 입어서 꽈끈하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의 신발이 좀 꽈끈해야 예쁘잖아요 나이키는 어쨌든 여성 사이즈인 것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꼭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셀가로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영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셀가의 정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